쿠킹클래스를 끝나고 지금 집에 왔는데요 아침에 제가 쿠킹클래스 가기 전에 운동을 하고 쿠킹클래스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요 지금 기가 엄청 쫙쫙 빨리는데 제가 좀 집순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충전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해요 요즘에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로는 비타민 실수죠 그다음에 유산균 유산균 좋고 그다음에 오메가는 아주 가끔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12도 먹어요 저는 그리고 또 챙겨 먹고 있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아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스케줄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좀 그늘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챙겨 먹기 시작한 이템입니다 글루타치온 그리고 비타민C 콜라겐이 함께 들어있는 이너 뷰티템이에요 각각 성분의 함량이 되게 높아서 하루에 한 포만 드셔도 돼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루타치온이 600mg 그리고 콜라겐이 500mg 비타민C가 1000mg 이렇게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급 비타민C 원료가 들어있는데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10배 그래서 제품을 조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털어먹는 건데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에 분말이 엄청 고와요 이렇게 분말이 너무 고와서 물이나 탄산에 타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 약간 레모땡 맛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 상큼하고 이거 효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효모 특유의 그 쿰쿰한 그런 냄새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레몬 과즙과 콤부차 분말이 들어있어서 엄청 상큼해요 달콤하고 여기에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저분자 PC 콜라겐 그리고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엘라스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에는 콜라겐이 입자가 작아야 흡수가 잘 되는데 여기에는 저분자 PC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관리하기 귀찮다 혹은 비싼 관리 받기 시간도 없고 좀 가성비가 좋은 그런 것들을 원한다 할 때 돈과 시간을 굳혀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꾸준히 먹었을 때 또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어? 뭔가 달라 보이는데? 셀카 찍을 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한 포씩 포장이 돼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어디 외출할 때나 여행 갈 때 휴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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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